갑니다 여러분 자 평균 도전자팀 평균병수는 실버입니다 브론즈분도 계시고 골드분도 계시고 실버분도 계셔가지고 골고루 섞어가지고 실버구요 우리 다이아분들은 전부다 진짜 다이아분들 자 채팅 끄고 갈게요 아우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니까 아우 이거 진짜 힘드네요 아우 아우 너무 빡세 다운로우 잘하셔가지고 어우씨 핏구성은 제대로 될라나? 안하실 뿐있나? 아 지금 원일이에요 도전자팀 지금 시작부터 지금 피관문이 꼬이고 있어요 아 조합 맞춰졌죠 삼탱 원딜 겐지 원딜이네요 자 우리 다이아팀은 메르시 루시우 오오 오 메르시 메르시 루시우? 메인탱이 없어요 일단 호그랑 자리아거든요 일단 옵시다 전 개인적으로 두전자팀으로 원합니다 하하 갑니다 여러분 다이아팀의 공격이에요 조합이 조금 바뀌었네요 다이아 다이아 분들이랑 평균실버 분들이랑 붙으면 아 이거 좀 누가 이길이라고 예상 좀 저도 어렵네요 아 근데 메인탱이 없는데도 많이 Cait 터戰해요 LE sao 어 끌었어요 오 호호 어 허허가님 대박 요 바로 5대5사용 만들죠 4호 반드자마자 바로 들어가요 와 메르시님 바쁘다 바빠 와 여긴 뭐 루시우님이에요 저 최전방에서 지금 어 근데 좀 메인탱이 없다 보니까 하 좀 버릴숲밖에 없죠 라인 방ех때매 좀 부담스러울 밖에 없어요 야 그래도 우리 자리아님 최소.. 와 게이지백이에요 게이지백이면 거의 나노솔드거든요 게이지백? 이래되면 자리아님 꼭 구워져 이거 아 어우 이거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자리아님 궁 자르는거 진짜 좋아요 게이지가 너무 고팠었기 때문에 자 우리 도연자팀 메르시님 궁 잡고 솔즈 궁까지 이번에 자탄에 들어오더라도 우리 메르시님께서 숨어있다가 자탄만 다 살려버리면은 자탄이 죽으신 분들 바로 위활시킬 수 있거든요 아 그래도 윈선이랑 라인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어떨까 아 또 2층 먹는 판다 오 자폭 자폭 어디가 어디가 얘야 아니 자폭이 지금 아니 아니 궁각이 방금 약간 그랬지만 아 일단 집중 어 비트 선비트 들어갔어요 선비트인데 나노솔죠? 아우 자탑 먹었어요 자탑 먹었어요 지금 와 라인이 다 높였어 와 도연자팀 라인이 와 개판이에요 지금 아 근데 도연자팀 겐즈님께서 힐러 다 짜놨어요 어어? 아 이거 디바님 한 분 남았 오 이거 뜰었네 뜰었네 아 부활까지 역시 이게 한 명이 없는 페럴티는 정말 크거든요 와 근데 자탄 먹은게 우리 유리님께서 이 국날린거는 정말 저도 당황했지만 자탄을 먹으시면서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다 어? 어 자탄 먹은거 진짜 좋았어요 방금은 아 지금 도연자팀에서 아니 다이아팀에서 이게 메인템이 안 나온게 좀 아쉽거든요 아우 솔저님 자리좋아요 지금 솔저 1대1 오 잡아냈어요? 솔저 잡았어요? 아 우리 라인님 지금 여기저기서 오! 아나님 잡았어 모르거든요 아 근데 메르신님이 잘렸어요 지금 솔저 자르고 자리야 와아 이번에는 꿈 좋았어요 아 잘해 우리 실버분들도 평균 실버니까 실버분들도 조합맞추고 딱 하니까 다들 봐봐 잘하시잖아 이게 또 경쟁력마다 트롤이랑 막 순사소통 안되는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 조합맞추고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렇게 브리핑하면은 봐봐 얼마나 잘해요 어 진짜 잘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설마 왕망 나오나요 이거 설마 아 이번에 겐지용검에 지금 메르신님 궁에 지금 라인님 솔저님 다 돌아오거든요 근데 지금 자탄이 돌아와요 용검에 비트 딜러 잘랐고 와아 우리 겐지님이 잘하네 용검에 쓸때마다 자탄에 다 보았는데 크으 와아 우리 실버분들이 왕마케됩니다 와아 야 야 이 겐지님 쓰읍 용검을 쓸 때마다 쓰읍 나랑 너무 틀린데? 어? 겐지님 쓰읍 나랑 너무 틀린데? 용검 쓸 때마다 너무 잘 잡으시는데 나도 못하는걸 아 아 근데 그 겐지님이 뭐 부키기한 겐지님 궁극을 잘 잡았어요 편하게 좀 쓸 수 있게 잘 잡았어 거 이 모돔이다 이거 지금 뭐 이긴거 아니에요? 이거 뭘날 해야하지? 이거 완방할수 IDEA 우리 다이안이 팀분들이 겐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잡아 드릴게요 아 이거 내가 처음 하니까 이거 제가 좀 미숙하네요 크으으으으으으으 все 케어잉 곽훅이 게지 사신거 아니야 잘해 잘하셔 아 근데 제가 도두나팀에서 아 다이아팀에서 메인템이 없어서 그래요 방금 라인하르트라든지 윈서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뜰어냈을 것 같은데 메인템 없이 좀 무리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좀 약간 못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메인템이 없었던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방금 아니 여기서 제가 실버님팀 가면은 이건 다이아팀 못이겨요 여러분 방금은 이제 천상계팀이 전부다 그만분들이 있어서 지금 신기웠던거지 여기에 제가 투입되면은 돈은 힘들어요 여기는 제가 투입되는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윈서 라인 이번에는 메인템을 두개나 뽑았어요 메인템의 중요성을 느끼셨다는거죠 자 봅시다 우리 겐지님의 힘 아 바로 2층 먹는 판단 좋아요 판단좋아 2층 먹는 판단 어 윈서님 밀어냈어 아아 어 우리 겐지님 뭐야 어 겐지님 아니 이런 센스 플레이를 와아 진짜 방금 센스는 진짜 좋았는데 아아 판 정말 잘했거든요 아 근데 거점 이거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지금 겐지님 한 분한테 다 이게 어그로가 다 끌려가지고 아 윈서님 방금 잘 올라가셨는데 아 이거 솔더를 잡고 내려갔으면 어땠을까 킬이 안나요 지금 아 라인님 잡혔어요 라인님 궁기하는데 잡혀버렸어 메르시님 부활찾구요 아하 이거는 아 우리 실버분들이 바로 가져가네요 이거는 아 아 이거는 아 이거는 겐지님이 에이스였어요 겐지님한테 어그로가 끌리는 순간에 우리 실버분들이 다 들어가버렸어 아 이거 실버분들이 너무 잘하셨는데 아 네 professors 老love 아 아 킬 아 비꾼 아 까 것 바로 대기실 못가나? 아 이건가? 이번에는 쟁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여기 한번 나갔어 한번 나갔어